산삼만큼 귀한 거 아니야 엄마 이거 써도 다 드셔 오빠 줘 우리 두꺼번에 우리 밭은 무척 많아 이건 산삼이요 산에서 엄마 오빠 줘 오빠는 안 먹잖아 있어도 안 먹는데 다 먹어 엄마 난 있어도 안 먹어 그러니까 그거 써도 엄마 다 먹어요 이런 거 왜 뜯어버려 약인데 귀한 거니까 먹는 거 왜 여기 버섯은 맛있어? 질겨 질기다 엄마 엄청 질기다 쓰고 그래 다 드셔 그거 질겨 아우 윗성 이거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야? 독한 거? 응 엄마 어떻게 이렇게 아는 게 많아 테레비전 그래서 안 써 그 약이 생기니까 드셔 조금씩 내일 가다건만 조금조금씩 뜯어먹어 아깝잖아 응